영주시 생활체육시설 3곳이 연내에 착공합니다. 영주시는 보조경기장과 풋살장을 갖춘 시민운동장 체육공원과 풍기읍 폐선부지를 활용한 체육공원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에 들어갑니다. 또 장애인 전용 반다비 체육센터도 곧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 준공합니다. 지난해 공사를 시작한 영주시 이산면 영주댐 스포츠 컴플렉스는 전국 단위 대회를 열 수 있는 축구장과 야구장 등을 갖춰 역시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.